아, 이제 좀 조용해진 거야? 용선아. 용서해 주라고요? 저 그 집에 얼마나 독하게 하고 나갔는지 아버지 있으셨어요? 부모 가슴에 대못 박고 가슴에 소금 뿌리고 그랬어도 찾아오는 건 친정이고 애미야. 나 저기 집 애미 아니에요. 애미야. 저기 집엔 콩알만 했을 때부터 절 이겨먹었어요. 너 석영이한테 안 졌어? 얼마나 무섭게 했는데. 그리고 엄마하고 힘겨루기 한 게 아니라 제 주장이 강한 애라서 그랬어. 애미한테 어떻게 했든 지금 애미한테 돌아봤어. 잘난 척하러 온 거예요.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던 거 틀린 거라고 보여주러 온 거라고요. 아, 그러면 더 잘된 거 아니냐? 너 석영이 잘못되길 바란 건 아니잖아. 하나, 둘, 둘, 반. 어? 진짜? 셋! 언니 환영해. 아가야, 너도? 난 그냥이 아니고 격하게 환영해. 고마워. 고마워. 정말 정말 고마워. 으, 언니. 나와. 내 거야.